그래서 care for라든지 care for라든지 care for란 같은 거 look after take care of 나의 뭐뭐를 켜다 turn on 그래서 동사구 다른 말로 어떤 문구책에선 동사구라 하기도 하고 어떤 문구책에선 뭐라고 하기도 한데요 이어 동사라고 얘기하는데 동사가 덩어리 이루어서 어떤 하나의 뜻이 되는 경우에 동사구라고 하는데 얘들도 마찬가지 수동태를 만들 수 있다 얘들 수동태가 어떻게 될 거냐 동사구란 얘기가 동사가 덩어리 이루어서 동사가 된다 했으니까 동사구의 수동태는 동사 덩어리를 그냥 한 단어인 것처럼 취급하고 제일 앞에 동사구 중에서 예를 들어서 take care of는 전체적으로 다 동사이긴 하지만 그 중에 동사인 것만 골라라 그러면 take죠 그렇습니까? 돌봐지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be taken care of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그녀를 돌봐준다 하고 싶으면 I take care of her 하면 되겠고 시제가 현재고 그녀 입장에서 수동태를 바꾸면 그녀는 돌봄 받습니다 라고 하고 싶으면 she is taken care of by me 오브가 오는데 그 뒤에 바로 전체사 오브의 목적어가 오는게 아니고 그냥 be taken care of 동사의 덩어리가 돼서 수동태를 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 플러스 전체사 동사 플러스 구사를 동사의 덩어리라고 합니다 동사의 덩어리를 문법적 용어로 동사구 또는 이어 동사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동태를 바꾸면 be 동사 플러스 pp형 되고 나머지 덩어리는 그 뒤로 그대로 따라서 오면 된다 그래서 랩핫이 뭐였죠 랩핫 그럼 랩핫은 뭐해 그래서 랩핫은 그냥 웃다인데 랩핫은 뭐였어요 비웃다였죠 비웃다 랩핫 영영풀이 혹시 기억나는 사람 랩핫 같은 말 가르쳤었는데요 make fun of였죠 make fun of가 랩핫하고 같은 뜻이었습니다 비웃다 make fun of make fun of도 동사구고 랩핫도 동사구죠 일단 여기에 나와있는 예문의 뜻은 the boys laughed at her 남자 아이들이 그녀를 비웃었다는 얘기고요 그녀가 비웃음 받았다는 얘기 하려니까 시즈가 뭡니까 바구니까 여기에 she was left at 되고 있죠 그니까 at이 그대로 따라오면 된다 이겁니다 at을 근데 시험 문제에 at을 안 쓴다든지 at 뒤에 엉뚱한거 뭔가 쓸데없는거 끼워넣는다든지 이런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거 있으니까 she was left at he turned off the tv 어퓸 미니처거 그가 turned off 했단 말이죠 turned off what the tv 이 what what을 보고 이 동사에 무슨어라고 하고 목적어라고 하고 수동태에서 목적어가 뭐가 된다 목적어가 주어가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어퓸 미니처거 자기넣고 싶은데 너무 냉무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가 tv를 껐던것의 시제가 뭐니까 과거니까 tv가 꺼졌다는 표현도 이렇게 과거로 해서 tv가 꺼졌습니다 the tv wasn't turned off 생기자 by him 언제 어퓸 미니처 몇분년에 그에 의해서 tv가 꺼졌다 이렇게 얘기한단 얘기구요 오케이 그래서 look after가 뭐였더라 돌보다 take care of set up set up a new factory set up a new factory 새로운 공장을 차리다 그렇죠 새로운 공장을 차리다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다 set up 뭐하다 차리다 설립하다 그 다음에 pick up she picked up on her way home 여기서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이 문장 she picked up mic on her way home on her way home 이 뭐죠 그녀가 집에 가는게 그럼 pick up의 뜻은 마주치다 그 come across 그렇죠 차에 태워간단 뜻이겠죠 pick up은 마주치는건 come across 구요 우연히 마주치다 come across 뭐 이런것도 알아주면 못했죠 그녀가 차로 태워갔다 마이크를 그녀가 집에 가는 도중에 뭐 이런 문장이구요 그 다음에 look up to look up to look up to 존경 받는거에요 존경하는거에요 존경하는거에요 존경하는거 존경하는거 하다겠죠 look up to 존경하다 라는 단어는 r로 시작하는 같은 단어가 있긴 한데 그쵸 respect하고 같은 뜻이죠 look up to 누구누구를 존경하다 i look up to him 나는 그를 존경합니다 샌디가 존경 받는거니까 수동태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speak well of but to speak well of well well을 넣으면 좋게 평가하다 라는 뜻이겠죠 speak well of 좋게 평가하다 칭찬하다 라는 뜻이죠 speak well of 누구누구를 칭찬하다 그 다음에 핸드인이 나오는데 핸드인이 뭐하다 일것 같아요 제출하다 겠죠 제출하다 보고서가 제출하는게 아니고 보고서는 제출된다는 뜻이구요 그 다음에 a stranger spoke to me someone took away the empty bottle last night take away 뭐하다 치우다 가지고 나가다 이랬듯이죠 take away 가지고 나가다 그 다음에 그 회의는 그에 의해서 연기되었다 put off 가 뭘 것 같아요 put off 연기하다 겠어 연기되다 겠어 연기하다 겠어 연기시키다 연기하다 미루다 미루다 푸드 푸드오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동명사만을 목격으로 취하는 취하는 동사 할 때 푸드오프는 사실은 한 두 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푸드오프하고 같은 말이 뭐 혹시 아는가 미루다 포스트폰 미루다 푸드오프 미루다 포스트폰 푸드오프 미루다 푸드오프 무엇 포스트폰 무엇 하면 무엇을 연기하다 미루다라는 뜻인데 무언가가 연기당한다 취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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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요? 여러분 게임 많이 하니까 알시죠? 캔슬드 캔슬드 뭐뭐가 취소당한다 하고 싶은 건 비 캔슬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룩다운원이 뭘 것 같아요 룩다운원 무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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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말은 위에서 방금 만나본 것 같은데 룩다운원의 반대말은 뭘 것 같아요 그렇죠 룩 업 투 존경하다 룩다운원 무시하다 룩다운원 무시하다니까 아이 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뭐죠? 그렇죠 ignore 이제는 서서히 어휘가 중요해지는 시기다 했습니다 어휘 just upon ignore put off 그 말들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적으로 쓰인 됐절의 수동태 목적으로 쓰인 됐절의 수동태 목적으로 쓰인 됐절의 수동태 그러면 목 이 됐절이 됐이 있는 능동태부터 우리는 능동태부터 먼저 생각해봅시다 됐이 있는 능동태 가장 대표적인게 이런걸 수동태부터 이런걸 수동태 만들고 끝난 얘기죠 i said 내가 뭐했다 that he was handsome 그가 잘생겼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를 뭐로 갖고 했다 얘가 주어와 동사죠 내가 말했다 그 다음에 that he was handsome said 에 무슨어 해요 목적어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도 당연히 존재한단 말입니다 뭐 이거 말고는 뭐 나는 알고 있었다 뭐 i knew that 이런걸 보고 뭔주어 가주어 뭐라그래요 가주어 가주어 it을 쓴단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think not say believe hope suppose 여기 모른 단어는 없죠 suppose 가 뭐였더라 이건 서포트고 그렇죠 예상하다 라고 비슷한 추측하다 이건 뭐 할 때 했잖아요 suppose be supposed to do 할 때도 했고 be supposed to do 는 뭐로 바꿨을 수 있었더라 you are supposed to do this you are supposed to do this you are supposed to do this 가 뭐하고 같았으라 should 하고 같았고 ok 그 다음에 서포트하면 뭣도 떠오르는 거 없어요 think imagine imagine 뭐 소수로 나오네 아 스틸 어 think guess s a imagine 그 다음에 t bling 받았네 t b g g s i 뭐할 때 했더라 이거 많이 안쓴다 많이 안쓴다 자꾸 번지수로 엉뚱한 데 갖다놔 이번 시범품인데요 이거 tbgsi 뭐할 때 했더라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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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넌 뭐하니? 추측하니? How old my life is? 내 나이는 말이야. 그렇죠. 난 몇 살이게 줘. 넌 추측하니란 말이야. 나는 몇 살이게를 합치면 우리말로 뭐야? 넌 내가 몇 살이야. 그렇죠. 넌 내 나이가 몇 살이라고 추측하니 생각하니? 이런 뜻이었죠? 이거 두개 합치면 어떻게 됐더라? How do you guess old I am? 오늘 좀 이상하겠었네. 이렇게 하면 틀린다 했죠? How old do you guess I am? 이거 뭐 배울 때 배웠더라? 간접. 그렇죠. 간접의 부분 배울 때 배웠죠. 기억나십니까? 이번 시험 범위에 간접의 부분이라고 했죠. 1과에서 간접의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사, TVGSI 중에 이런 동사들이 있으면 의문사 또는 의문사 덩어리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 만약에 do you guess가 아니고 만약에 이거였다. 그러면 너는 아니 더하기 나는 몇 살이게를 합치면 너는 내가 몇 살인지 아니가 될 거고 이건 합치면 어떻게 됐더라? 그렇죠. 너는 아니. 내가 몇 살이게 내가 몇 살이게 How old I am? Do you know how old I am? 이게 가장 이거보다 먼저 배우는 이거 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전에 배우는 간접의 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동사들은 뭐 I think that I said that I believed that I hoped that I supposed that 등은 나는 누가 어떻다라는 것을 생각한다. 난 누가 어떻다라고 말했다. 난 누가 어떻다라고 믿는다. 난 누가 어떻게 되기를 희망한다. 난 누가 어떻다고 추측한다. 이런 뜻으로 쓰일 수가 있을까 뒤에 얼마든지 that이 올 수 있는 동사들이죠. 딱 생긴 것들이 이런 것들은 뭐 이거 뭐 뭐 It is It was thought that 하면 뭐뭐라고 못 외워졌다 It was thought that 뭐 뜻이겠어? 그렇죠. 뭐뭐라고 여겨졌다 이 뜻이겠죠? It was said that 뭐뭐라고 일컬어졌다 말되어졌다 소문이 그렇게 났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It was believed that 뭔 뜻이겠어? It was believed that It was believed that Believe가 믿다잖아 근데 지금 수정 때 배우고 있잖아 그럼 It was believed that 뭔 뜻일 것 같아? 뭐뭐라고 믿어졌다 겠죠? 뭐뭐라고 믿어졌다 It was hoped that 뭐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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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측되어졌다 이런 뜻이겠죠? 누군가가 어떻게 되기를 바랬었다 이런 뜻이겠죠? It was supposed to death 뭐뭐라고 추측되어졌다 이런 뜻이겠죠? 누가 뭐뭐라고 추측한다가 아니고 뭐뭐라고 추측되어졌다 이런 표현할 때 수정태를 쓴다 라는 얘기고 대절의 주어를 수정태로 하고 어쩌구 어쩌구 대절의 동사를 투 부정사로 바꿨을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여기 주저히 주저히 설명되어 있는 것들 예문으로 바라보는 것이 훨씬 낫다 했죠 Everyone says that he is a liar 누가 뭐한다? That he is a liar 그가 뭐라고? 그렇죠 그가 거짓말장이라고 말한다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르면 돼? What does everyone say?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이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니? 라는 질문 이거 what에 대한 대답이다 라는 얘기는 say에 무슨어라? 그렇죠 목적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며정식 문장이니까 며정식 문장이니까 사명식 문장이니까 무슨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어야지만 무슨태로 바꿨을 수 있다? 수동태로 바꿨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능동태 Everyone said that he is a liar 라는 문장은 목적어가 있는 사명식 문장이니까 수동태로 바꿨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말하는게 무슨 시제에요? 현재 시제죠 현재로 그것은 뭐뭐라고들 합니다 라는 뜻이겠죠 뭐뭐라고들 합니다 It is said that he is a liar 뒤에 생략된 말 By everyone 모든 사람 It is said 여기에 생략된 말 뭐다라는 거 아는 사람은 안 써도 되겠지만 몰랐던 사람은 써도 되겠죠 It is said that he is a liar By everyone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가 거짓말장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뒷부분이죠 이때 대절의 주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하고 대절의 동사를 투구정서로 바꿨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는 그가 He is said 하면 그가 말하는 거야 그가 그가 사람들의 입방하에 오르내리는 거야 이거 그가 말하는 겁니까 그의 그가 사람들의 입방하에 오르내리는 겁니까 그렇죠 그가 말하는게 아니죠 그가 그는 뭐뭐라고들 합니다 이렇듯이 He is said 뭐라는 것 To be a liar 명형부 중에 뭐겠습니까 당연히 명사정품 그가 거짓말장이라 능롯이 그가 이거 절대로 그가 말하다 아니라고 했어요 He is said는 그가 뭐뭐라고 이 뒤에 생겼된 말도 당연히 뭐겠습니까 By everyone 생겼된 말도 He is said to be a 여기다가 It is 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It is said that He is a liar 라고들 합니다 That He is a liar 그가 거짓말이라 그가 거짓말쟁이라 능건 이란 문장은 그가 It 여기 있구요 He가 일로 옵니다 He is said 그 다음에 That 절 사라집니다 뭐라는 것 이 부분이 뭐로 바뀌었다 Is a liar 가 뭐로 바뀌었다 To be a liar 로 바뀌었다 라는 거 할 줄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연습삼아 해보면 되겠죠 누워서 뭐 They believed he was God 키를 왜 이렇게 문장 쓰지 이걸 이제 수동태로 바꿔볼게요 그렇죠 They believed that he was God 그 수동태로 바꾸는 다 바꿨습니까 바꿨죠 바꿨죠 그래서 믿어졌었다라는 얘기하면 되겠죠 믿어졌었다 일단 일단 It was believed that he was God was believed that he was God 이걸 근데 또 어떻게도 바꿨을 수 있단 말이야 He was believed 스펙링 틀린 거 좀 이따 할 거니까 대충 보시고요 believed 그 다음 뭐 그가 그가 보인 걸로 믿겨졌었다 신인 것으로 믿겨졌었다 됐습니까 다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OK 그래서 They say that Their marriage is in trouble Their marriage is in trouble Their marriage is in trouble Everyone, it's different here Everyone is hoping Everyone hopes Everyone wants to get all the golds Everyone hopes that he wins the gold medal They think that he is the right woman for the job The right woman for the job 자 우리 몬츠 식구가 되겠다. 와 이거 한 번 해보자. 오른쪽 면상이 응 오른쪽 면상이 직업이다. 명현이 생각해 그거 응 몬츠이신 모르겠다 옳은 그녀를 옳은 그녀를 옳은 그녀를 뭔 뜻일까 빨리 보면 모르자 뭔 뜻일까 그 일에 적합한 여자죠 응 뭐 오른쪽 오른쪽이야 그 일에 적합한 딱 맞는 적합한 그 일에 딱 맞는 여자 라잇의 다양한 뜻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해석할 수 있느냐 단문 속에 있는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느냐 물어봤고요. 라잇이 여기선 그러면 적합한 이라 뜻이니까 P로 시작하는 같은 말 뭐가 있죠 POPER하고 갔죠 POPER하고 갔죠 POPER WOMEN FOR THE JOB 적합한 POPER RIGHT 미션이 뭔지 알죠 미션이 뭔지 알죠 미션이 뭐예요 그 다음에 더 서스펙트가 뭘까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허니문이 뭐예요 허니문 흐름달 보름달 남편 훌문은 뭐예요 남편 husband은 뭐 신혼여행이죠 보름달 훌문 그 다음에 이건 속담이네 Honesty is the best policy 이거 속담이잖아 그치 Honesty is the best policy 뭔 뜻이에요 정직함은 호지씨를 Oo 좋아 좋아 Nice guessing 호지와 이렇게 추측하여 맞아 개선이 해야지 Yes I'll do the best policy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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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가장 좋은 방법이다 네 policy 다른 뜻은 정책 방책 정직이 최고의 방법이다 정직이 최고다 정책, 방책 그 다음에 랩터 is the best medicine book 웃는 다음은 웃는 게 최고의 약이다 웃음이 꼬약이다 그 다음에 그들은 매우 똑똑하다고 믿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은 시험에 합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험에 합격하다가 뭐죠? 패스트 익쌤 시험에 불합격하다가 패스트 익쌤 계속해서 포커스 50 바위 이외에 점차하고 제가 어디서 본 적 있죠? 거기에 이제 2학년 때 했던 거였고 맞네 그때도 했지만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수거니까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Be interested in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던 거고요 Be covered with 많이 봤고요 Be covered by가 아니라 Be covered with Be made of Be made from 전번에 수동차 할 때 이하이한테 수동차 할 때도 했습니다 Be made of Be made of 이제 물리적 그렇죠 물리적 변화 Be made of 들어가 있는 예문 아무거나 생각해봐 우리말로 생각해봐 뭔가 뭐 뭐 너는 뭐로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하는데 Be made of 를 쓰면 어떤 게 가능한가 뭐로 해야 돼 A stone is A stone is A stone A stone What to Is made of stone 오 좋네 그쵸 그 조각상은 뭐로 만들어진다? 돌로 만들어진다 그니까 조각상에 있는 돌도 부리고 돌도 부리죠 뭐만 바뀌는 거니까? 모양만 모양만 바뀌는 거죠 모양이나 쉐임만 바뀌는 거 그렇습니까? 그럼 Be made from 이 들어가라는 예문 Be made from 은 뭐 화학적 변화라는데 뭐가 있을까? She is is made from bill 뭐 이런 게 되겠죠 좋습니까? Be made from 어떤 변화가 있을 때 화학적 변화가 있을 때 밑에도 어떤 문제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뭐에 놀라서 Be surprised at Be surprised by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뭐뭐로 채워져 있던 Be filled with 뭐 Be filled with 같은 말은 중학교 때 무지하게 합니다 Be filled with하고 같은 말이 뭐야? Be full of 몰랐다면 써주세요 Be filled with Be full of 뭐뭐로 채워져 있다 중학교 때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럼 채우다죠 그러니까 수동태에 쓰이는 거죠 Feel의 뜻이 채우다니까 Be filled with 뭐뭐로 채워져 있다 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e caught in 뭐 I was caught in the storm 무슨 뜻으로 쓰겠죠 I was caught in the storm I was caught in the storm 폭풍이 뭐 뜻이에요 난 폭풍 나는 폭풍을 만났다 이런 뜻이죠 Be caught in 그 다음에 Don't be worried about me Be worried about 은 뭐하고 같은 뜻이죠 Be worried about 은 Be worried about 은 Worry About 하고 같죠 Worry가 걱정 이건 왜 하느냐 Worry가 걱정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걱정시키다 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Be worried about Worry about 같은 뜻이죠 Be satisfied with 이죠 Satisfy의 뜻이 뭐예요 만족시키다 만족시키다 만족되다 라는 뜻이 Satisfied 만족시키다니까 Be satisfied with 은 뭐뭐에 의해 만족되어지다 라는 뜻이 그 다음에 이것도 나왔네 Be known for Be known to Be known by Be known for Be known for 했듯이 뭐뭐로 유명해지다 라는 뜻이니까 Be known for 가 들어가 있는 예문 아무거나 해볼까 Be known for Be known for 는 유명해진 이유를 얘기할 때 쓰는거죠 유명해지는 He is known for He is He 나 이런거 말고 뭐 KOREA is KOREA is KOREA Be known for KOREA is known for 김치 뭐라고 물어볼래 뭐라고 물어볼래 뭐라고 물어볼래 KOREA KOREA THEN LEGEND LEGE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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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tem Masters 오케이 콜 김치 말고요 김치라는 해답을 보겠습니다 What is Korean known? 그렇죠 What is Korea known for 하면 되겠죠 콜 김치가 김치 때문에 무엇 때문에 What is Korean known for? 하든지 또는 Why is Korea known? 하든지 그 다음에 Be known for는 유명해진 이유를 얘기할 때 쓴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Be known to에도 되고요 Be known, known 앞에 Be well, well를 넣어서 Be well known to 그래서 뭐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누구누구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이런 거 할 때 쓴대요 그러면 well known to는 어떨 때 쓰는지 우리가 스스로 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well known to, well known to가 들어간 뇌문 촬영 촬영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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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known to well known to 지용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되긴 되는데 좀 더 우리가 납득하기 쉬운 뇌문으로 어 이제 함부로 갔나? 네 한국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트와이스 is well known to teenagers 뭐 드세요? 트와이스는 잘 알려져 있다 자 누구에게 십자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well known to, known to는 누구누구들에게 유명하다 누구누구들이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할 때 well known to를 쓴대요 known to를 쓴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e known by가 있네 Be known by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음 음 Be known by는 별로 재미없고요 네 여기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나요? Be known as 그렇죠 잘 알고 있는데 Be known as Be known as Be known as는 무슨 뜻이었더라 뭐만큼 알려져 있다 뭐만큼 알려져 있다 그렇죠 뭐뭐로써 알려져 있다 뭐뭐로써 뭐뭐로써 Be known as는 어떤 느낌 때 쓰는지 예문 하나만 만들어볼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 Be known as What's the word known as 이 문장의 뜻은 뭐겠어요 그리고 잘 모르겠네 superstilITY Grrr 제능 있는 MC로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be known as는 뭐뭐로써 알려져있다라는 뜻으로 자격같은 것들을 얘기할때 그래서 be known for, be known to, be known as들도 구분해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she is interested in painting 그녀는 그림에 관심있다 그 다음에 his eyes are filled with tears 그의 눈이 눈물로 채워져있다 능력태로 바꿔봅시다 자 기태야 she is interested in painting 을 눈물태로 바꾸면 인트로스트의 뜻이 뭐야? 인트로스트의 뜻이 뭐야? 흥미로운이야? 흥미를 가지다 흥미를 갖게 하답니다 흥미를 갖게 하다 관심을 갖게 하다 흥미를 갖게 하다 그러니까 be interested in은 흥미를 가지게 되어진 이라는 수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트로스트가 흥미를 가지도록 만들다니까 be interested in은 흥미를 가지게 하는 것을 당했으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는 흥미를 가지게 되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she is interested in painting의 뜻은? 그림에 관심이 있다 그럼 누가 흥미를 가지게 만드는 거야? 그림이 흥미를 가지게 만든다를 영어로 하면 뭐야? 페인팅이 있는데 굳이 페인트? 페인팅이 뭐한다 흥미를 갖게 합니다 페인팅 페인팅 인트로스트 누구를? her 이게 등동태라고 페인팅 인트로스트 그림이 흥미를 갖게 합니다 누구를? 그녀를? 이걸 수동태라고 바꾼게 she is interested by painting in painting 페인팅이라고 페인팅 인트로스트 her 그러면 명인아 his eyes are filled with tears 누구를 바꾸면? t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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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뭐한다 눈물이 채웁니다 시재가 현재죠 누구를 his eyes를 이게 능동태라고요 tears fill his eyes를 수동태로 바꾸는데 바꾼 것이 his eyes are filled with tears도 마찬가지 똑같이 여기에 있는 것들이 원동사니까 자동사 타동사 타동사니까 이와 같이 무슨어를 가질 수 있고 목적어를 가질 수 있고 목적어를 가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의 문장과 같이 이렇게 수동태로 바꿨을 수도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려운 단어는 하나가 안보이죠 테스트 리조트가 뭐예요 그렇죠 시험 결과죠 그 다음에 퀄리티가 뭐예요 품질이죠 네 그지인 그지인이 뭐예요 그지인 그 푸브 네. 프랑스어에서 온 영어죠. 다음 수동체를 어떻게 처리할까? 여기부터는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거냐면 수동태 여러분들 내신 준비하면서 수업이 나오면 그때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어요. 지금부터 내신 수업 할 거니까. 방금 드렸던 거 수업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 2가 있는 거.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아까 물을 너무 많이 보이시네. 1, 1씩. 밑에 있는 답지 보고 만났구나 생각하고 내가 나중에 다시 채점한다니깐요. 있다. 2 으 으 2 5 5 네 네 왜냐면 그 서수령 부담이 뭐 오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어스트 뭐라고 있대 저스트 대신에 어스트 쓰기 나 저스트 써 넌지 누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탄을 봤어요 게임할 때 손이 빠르면서 영타는 빨리 빨리 해야지 영어로가 너무 따갑다 한글은 안 따갑다닥 붙어있는데 그치 천지인 쓴데 손이 두꺼워서 손이 두꺼워서 그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과의 대화 파트부터 시작합니다 계획붙고 답하기 계획붙고 답하기 계획붙고 답하기는 뭐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에도 했습니다 뭐 Be going to do 이러면서 다 했던 거 물고 했죠 그래서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is weekend? 무엇을 What 무엇을 Are you planning 너는 계획하고 있는 중이니 하는 것을 이번 주말에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is weekend? I'm going to a concert I'm going to a concert 그래 I'm going 자 위의 문장이 없다 칩시다 위의 문장이 없고 대화가 아니고 I'm going to a concert는 뭔 뜻이죠? 난 나 콘서트로 가야 가 아닌 것 같은데요 가입 가입 계획이요 가입 계획이야 아 안고잉투어 컨설트의 뜻은 나는 콘서트로 가고 있는 중이다 이거 몇 학년 때 배웠던 중1, 1학기 때 배웠던 무슨 시제입니까 이거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이죠 이거 현재 진행형 대화가 아니고 그냥 선생님 안고잉투어 컨설트가 뭔 뜻이에요 고가 뭐가다란 뜻이고 가다란 뜻이고 그 다음에 고잉은 현재 분사로서는 가는 중이란 뜻이니까 이런 시제를 보고 뭐라 그러고 현재 진행형이라 그러고 안고잉투어 컨설트에 나는 콘서트장에 가고 있는 중이야 이거 원래 중일 때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 what are you doing에 대한 대답이죠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은 뭐 뜻이었어 뭐하는 중이니 현재 진행형 질문이었죠 뭐하는 중이야 나는 현재 콘서트장에 가고 있는 중이야 이것만 있으면 현재 진행형이죠 근데 위에서 A가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할 계획이냐라 그랬는데 이거를 그대로 해석하면 난 콘서트장에 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현대 진행형이지만 그런 것도 배웠죠 뭘 가지고서 뭘 가지고서 현재 진행형 가지고 모두 얘기할 수 있다 그렇죠 미래의 계획까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의 계획을 표현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뭐뭐하는 중이야 가지고 뭐뭐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만 이렇게 한다 그랬어 뭐라 그랬어라 어떤 상황일 때 well-planned future에 대해서 얘기할 때만 진행형 가지고 뭐뭐하는 중이야 가지고 뭐뭐할 계획이다 라고 well-planned future가 뭔 뜻인데 그렇죠 뭐 어찌 계획된 미래 잘 계획된 미래 알겠습니까 미래에 잘 계획된 것을 표현할 때 뭐를 가지고 뭐뭐하는 중이다 가지고 뭐뭐할 계획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is weekend 라고 물었는데 I will go to a concert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I am going to a concert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느낌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응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is weekend 라고 물었는데 I will go to a concert 는 어떤 미래야 막연한 미래란 말이야 난 그냥 뭐할 것이다 콘서트장 갈 것이다 표 샀어 안 샀어 안 샀단 말이야 그렇습니까 하지만 I am going to a concert 라고 대답 I will go to a concert 가 아니고 I am going to a concert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콘서트 갈 계획이다 끝났다 표도 샀고 몇 시에 출발할 거고 누구랑 갈 거고 못하고 갈 거고 이런 것들이 다 계획되어 있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좀 뭐 어쩌라고요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is weekend 라고 물었는데 얘가 만약에 I will go to a concert 라고 얘기했으면 A가 야 그거 하지 말고 딴 거 하자 라고 다른 제안을 할 수도 있겠죠 I am going to a concert 라고 얘기했다면 왜 갈 계획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B가 I am going to a concert 라고 얘기하면 얘가 딴 거 하자고 제안할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까 그런 영어에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훈이가 정말 싫어하는 여자애가 있는데 자꾸 지훈이 좋대 어 아 뭐야 너 정신과 명인이 정말 싫어하는 못생긴 여자애가 자꾸 명인이 좋대 어 그래서 그 여자애가 명인이한테 뭐라 그랬더니 What are you going to do if we can 라고 물어봤어 어 그러면 너는 절대로 콘서트 갈 계획이 없지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I will go to a concert I am going to a concert going to a concert 어 어 나는 콘서트 보러 갈 준비 다 끝났으니까 어 쓸데없이 데이트 신청할 생각하지 마 라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모든 것이 계획됐을 때 정리하자면 원래 무슨 시대인데 현재 진행력 시대 가지고 뭐까지도 표현할 수 있다 잘 계획돼 모든 계획이 끝난 미래 같은 경우에 뭐뭐 하는 중이야 라는 표현을 가지고 뭐뭐 할 계획 다 끝났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라는 표현까지 될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학년 때 1학년 때 2학년 때 했던 것들 밑에 뭐 그 복습 나옵니다 What are you planning to do During the vacation During 보면 뭐 선생님이 뭔 얘기할지 다 알죠 그렇죠 3일 동안 4 3 days 그러니까 방학 동안 Doing the vacation 됐습니까 Y는 주어동사 하는 동안 주어가 얼어죽고 있는 동안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 planning to do 여러분들 1학년 때 다 배웠던 겁니다 Be planning to do 같은 게 뭐다 Be going to do 다 아는 거죠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Tuesday 이번 뜻 Tuesday에 뭐 할 계획이니 그 다음에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 여기에 여기에 plan은 동사로 쓰였고 여기에 plan의 뜻은 계획하자죠 근데 What are you plans for summer vacation 할 때 plan의 뜻은 뭡니까 계획이란 뜻이죠 명사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너의 계획은 무엇이든 What are you plans 뭐를 위한 for summer vacation summer vacation을 위한 your plans은 무엇이든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획들이 무엇이든 What are you plans plan을 동사로 쓸 수도 있겠죠 그쵸 이번에는 plan을 여기서 명사로 쓰였지만 얘를 동사로 써서 너는 무엇을 계획하니 해볼까요 무엇을 What 너는 계획하니 Do you plan 플랜을 동사로 쓴다니까 너는 무엇을 계획하니 What do you plan 뭐를 위해서 for summer vacation What are you plans for your summer vacation 하고 What do you plan for your summer vacation 하고 왔다고요 플랜을 동사로도 쓸 수 있고 명사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What do you plan What are your plans What are your plans 뭐 똑같죠 너의 계획은 뭐니 언제 After you graduate 네가 graduate 한 다음 After 여기서는 주어동사가 왔으니까 전치사가 아니고 접속사로 쓰여서 네가 졸업한 후에 너의 계획은 무엇이니 이거 가지고 쓸데없이 선생님들이 어떤 짓을 하기도 하느냐 다음 중 다음 중 계획을 묻는 표현으로 틀린 것을 모르시오 What are your plans What are your plans After you Will graduate 여기다 위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 어 플랜 때문에 안 된다 어 어 애프터가 뭐야 뭔지 되는 거 에프터 때문은 맞았는데 애프터가 뭔지 새끼네 자 After you graduate 뭔 뜻이야 네가 졸업한 다음에 줘 그쵸 After you graduat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웬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그럼 예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의 부사절이라고 그래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그러죠 그럼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뭔 일이로 한다 그랬더라 그렇죠 미래시제를 쓰지 않고 무슨 시제로 대신한다 현재 시제로 미래시제를 대신한다라는 또 배운 거 있죠 그렇죠 그런 짓하는 건 또 하나 더 있었죠 만약 내일 비가 내린다면 if it will rain이 아니고 if it rains tomorrow 한다 했죠 그걸 정리하자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시제를 대신해야 될 거네요 거래장문 역시 밀 쓰지 마라 여기 절대 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What are your plans after you graduate 해야지 After you graduate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e weekend?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건 뭐 특별한 계획이니 뭐 얘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 다 익혀야 됩니다 여기 있는 다섯 가지 표현 정도는 별로 많지 않으니까 익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계획을 묻는 것에 대해서 대답할 때 I'm planning to buy a new laptop 사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야 I'm going to go hiking 하이킹 갈 계획이야 with my family this weekend Nothing special 특별한 건 없어 그냥 충고 구하기 답하기 충고 구하기 답하기 제가 뭐 이런 거겠죠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죠 그렇죠 이거 언제 다 했던 거네 이거 그렇죠 중학교 2학년 때 다 했던 거죠 자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어떻게가 들어간다고 절대로 뭐 하지 마라 How should I do 하면 안 된다고 기억나시죠 그렇습니까 I lost my cell phone 나의 cell phone 잃어버렸어 오케이 What should I do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자리에다 하우스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What should I do 이게 바로 충고 구하는 거죠 What should I do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Well I think you should try The lost and find first 그래서 Lost and found Lost and found 됐을까 오케이 여기 try는 뭐 한번 가보다란 뜻으로 쓰겠네요 You should go Go to the The lost and found first 이렇게 되구요 try를 써서 한번 시험삼아 가보다 뭐 try 뒤에 시험삼아 가보다 Go란 동사를 놓고 싶어 뭐 시험삼아 한번 가봐 란 얘기니까 그럼 고가 그냥 들어가면 안되고 어떻게 들어가면 되지 그쵸 going이 되면 되겠죠 Go to the try 뒤에 뭐는 try 뒤에 doing은 시험삼아 한번 해보다구요 그 다음에 반대로 try 뒤에 뭐는 To do는 try가 무슨 뜻이 된다 노력하다 애쓰다란 뜻이 된다고 했죠 여기 시험삼아 한번 가보다니까 Well I think you should try going to the 투까 넣어야 돼 Going to the lost and found first What should I do You should do 겠죠 What should I do You should do 넌 뭐 뭐 해야 하는데 What can I 충고를 달라고 얘기할게요 What can I do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What should I do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될까 뭐 어떻게라고 되겠지만 무엇을 해야만 될까 그 다음에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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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가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뭐 더하기 뭔지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좋습니까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어떤 문장과 어떤 문장이 합쳐지니까 이렇게 된거죠 그쵸? 맞잖아 그쵸 What do you think 그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음 중 충고를 구하는 표현으로 틀린 것은 해놓고 이 문장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건 뭐 Do you think What I should do 해놓고 맞냐 틀렸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해가 있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What should I do with this 뭐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이런 뜻이네요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될까 Why should I do Why should I do 뒤에 with this만 붙인 겁니다 이 문제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될까 이렇게 Tell me what I should do Tell me what I should do 그쵸 Tell me what I should do 어떤 문장과 어떤 문장과 어떤 문장에 합쳐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Can you give me some advice? 뭐 중 1, 2 때 했던 거죠 여기 Can you give me some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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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는 한 6까지 표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What can I do? What can I do?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자 이거 서수형 문제에 무지하게 나옵니다 이거 서수형 문제에 많이 나와요 이 파트에서 그 다음에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해야만 할까 What should I do? With this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될지 말씀해줘 Tell me what I should do 그 다음에 충고 좀 해줄 수 있겠니 Can you give me some advice? 참, advice하고 그 다음에 저 이거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얘기해주시고요 자 일단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키태야 뭐하고 뭐하고 합쳐진거니? What do you think 더하기? I should do 깔끔하게 그냥 잘라버리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랑? Do you think 그렇죠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라는 문장과 뭐? What should I do? 가 합쳐진거죠 What should I do? 여기도 있네 그렇습니까? Do you think 더하기 What should I do?가 되며 원래 이 단계는 Think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간접 의문을 만드는거죠 그러면 Think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간접 의문을 만들면 Do you think I should do?로 바뀌죠 그런데 여기 Think니까 의문사인 What이 앞으로 나가서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Should I do?가 I should do 되는 규칙을 보고는 직접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이 되는거다 라면서 옛날에 무지하게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도 온라인시험 대기중이니까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할 수 있잖아 온라인시험 같은건데 귀찮죠 그쵸? 다 아는건데 그렇지 아는거라가지고 뭐 OX문제를 6개씩 틀리고 4개씩 틀리고 이런식입니까? 어려워? 네 지들리는데 잘하네 그래서 얘는 딱 모아서 나중에 월요일날 보강하는 사람들을 뽑을 때 쓸거냐 이러면 막 그렇게 그거 뺏기잖아 뺏기다 그치 그거 뺏기 네? 이제 보강해야지 월요일날 저는 공시사항에 쓰놨자고 월요일날 보강하는데 하아 저는 Do you think 더하기 What should I do? 하면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로 바뀐다라는거 그러면 기태야 Tell me what I should do 뭐 더하기 뭐니? 아 네 응 괜찮네 Tell me 응 Tell me 나한테 말 좀 해줘가고 뭐하고 What I should do Tell me Should I Do 가 합쳐지는거죠 그쵸? What should I do 가 직접 의문이고 Tell me 랑 합쳐질라는 직접 의문이 그 상태 그대로가 아니고 완전 의문입니다 What I should do 로 바뀐다고 Tell me What I should do 이런 것들 가지고 Tell me what 이거 바꿔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짓도 많이 합니다 Tell me What should I do 가 아닙니다 Tell me What I should do What I should do Tell me What I should do Tell me what I should do 어순 어순까지 잘 익혀주시구요 그 다음에 일단 어드바이스는 품사가 뭐예요? 명사구요 어드바이스는 품사가 봉사죠 어드바이스는 충고하다고요 어드바이스는 충고라는 명사죠 근데 충고란 뜻으로 티로 시작하는 같은 단어도 있잖아 좀 더 나도 더 나도 티비 그쵸? 근데 팁은 똑같이 충고란 뜻인데 셀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팁을 넣으려면 Can you give me some tips? 자, 내가 결국 정리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advice도 충분고, tip도 충분한데 advice는 셀 수 없는 뜻이고 save은 셀 수 있으니까 sounddiener는 셀 수 있는 것도 올 수 있고 셀 수 없는 것도 올 수 있는데 셀 수 있으면 반드시 교수형을 써라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시험 시험 때 많이 여러분 그동안 이제 3학년 때 시험 많이 쳐놨잖아 시험 문제 뭐 나와? 아, why should I do M2 줘갖고 얘랑 바꿨을 수 있는 거 보세요 없는 거 보세요 많이 나오잖아 그럼 오늘부터 해서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런 표현들 같은 경우는 어순까지 정확하게 문법적으로까지 쓸데없이 물어보니까 대학하는데 문법적인 것도 물어보니까 어순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 Can you give me some tips? Can you give me? 상대방에게 뭐하고 있어? 요청 그렇죠 요청하고 있죠 그러면 Can you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May you give me는 안 되고요 Can you give me? Should you give me도 안 되죠 그리고 있어 Can you give me? 가능하죠 Can you give me? Would you give me? Will you give me? 어?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4가지 표현 Can you give me? Could you give me? Will you give me? Would you give me? Can you give me? 해줄래 표현 4가지 너 좀 해줄래 Can you? Will you? Could you? Would you? Can you? 스펙링은 뭐 다 아시잖아요 잘 써줘야 되는 거 아니죠 W O U L D C O U L D Can you give me? Would you give me? Would you give me? Would you give me?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충고해줄 때 I think you should 이거 대표적이네요 I think you should go see a doctor I think you shouldn't apologize to her first 그런 것도 있네요 I think that 쩀 쓰면 된단 말이야 I think that you should 이런 쪽으로 난 니가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해 뭐 이외에도 많습니다 My advice is that 내 충고는 뭐뭐 해야 된다라는 것이다 이런 것도 되겠죠 꼭 이것만 있는게 아니니까 문제 풀면서 비슷한 표현들도 나올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그동안 운송 많이 했습니까 시간을 한 요거 채우는데 한 3분 들이면 되겠죠 지금 요거만 채우면 3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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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머 A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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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 6분 7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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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ing to be in my grandparents what abou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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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뭐 할 계획이 되는 거에요? for a camping trip 할 계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겠다. 그래서 뭐 또 이걸 가지고 이걸 읽고 나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아닌 것은 여자아이는 뭐 수원에 계신 부모님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지를 하면 틀렸다 하면 되겠죠. 남자가 방문할 거거든. 각버지 남자아이는 뭐 캠핑 여행 갈 계획이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고요. 뭐 우리가 배웠던 것들은 be going to do, be planning to do 이런 것들. 이걸 다른 표현 할 수 있는 거. 내일을 위한 너에게. 이건 뭐 이런 것도 반응하지? 그쵸? 내일을 위한 너에게는 무엇인가 뭐였지? what are your plans for tomorrow? 그거 바꿔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봤잖아요. 그쵸? 뭐 이 봤던 표현들을 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여기 doing은 무슨 거고요? 뭐 what are your plans after? 이런 것도 안 되는 거.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omorrow?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omorrow? 내일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니? 이런 것도 다 바꿨을 수 있을 겁니다. 계획을 묻고 I'm going to visit. 또는 나의 계획은 이렇게 해야 돼. 나의 계획은 수원에 계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방문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이 부분.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my plan is to visit. 또는 또는 my plan is visiting. 이런 것도 해도 되겠죠. 이렇게요. 뭘로 바꿨을 수 있겠니? what about you? 이거 하고 똑같은데. 내일 계획은 뭐지? 그 다음에 go on a trip. 여행가다 보너 캠프트 전사원 많이 보고도 알아주시고요. that sounds fun. fun에 대해서 좀 했다 얘기해주고.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천영이가 woman. woman이랑 어울리니까. 그 다음에 지훈이가 man 하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woman이 뭐래요? what are you going to do at school, Mike? what are you going to do at school, Mike? 그랬더니 마이크가 뭐래요? what are you going to do at school, Mike? it's raining outside. 그랬더니 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그랬더니 woman, 천영이가 뭐래요? do you want to go to a movie with me? then do you want to go to a movie with me? 그랬더니 마이크가 뭐래요? sure, sounds like fun.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교과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교과서 지금 인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회가 뭐야? 방과 후회. at school. what are you going to do? 저는 뭐 어떤 계획 중인이 했으니까 what are you going to do 말고 what are you planning to do? what are you planning to do at school, Mike? 그래서 남자 이름 마이크라는 거 나왔고요. 그랬더니 나는 계획하고 있는 중이야, 중이었어. 그래서 이건 언제 무슨이요? 과거 진행형이요. 그래서 나는 축구하다가 뭐해요? 플레이 사컬. 그니까 그러면 축구. 여기에 동사가 플랜이죠. 또 플랜은 추구만 좋아해, 주잉만 좋아해. 그렇죠. 그래서 I was planning to play soccer, but I can't. because it is raining outside. I was planning to play soccer. 여기에 플랜은 공사로 쓰였고요. 플랜은 누구처럼? want처럼. to play soccer만은 문적으로 취한다고. I was planning to play soccer, but I can't. Can't 뒤에 뭐가 생략되었는지 얘기해주시고 It's raining outside. It's because it's raining outside. 밖에 비관되되고 있기 때문에. OK. 그렇다면. Then. 너는 뭘 하니? Do you want to go to a movie with me? Then. Do you want to go to a movie? Go watch a movie. 이렇게 있습니다. 본문에는? 여러분. Go to a movie. Go to a movie. Go to a movie. Go watch a movie with me. 그다음에. Sure. Sounds like fun.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Sounds so fun. Sounds so fun. 해도 상관없죠. 매우 재미있게 들린다니까. Sounds very fun. 안 될 이유 없고요. OK.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 파악. 그래서 이번에 언제 계획을 묻고 있습니까? 방과 후 계획이죠. 그렇습니까? OK. 그래서 마이크는 원래는 뭐 할 계획이었는데? 축구할 계획인데 축구할 수 있어 없어? 왜? 비가 오고 있죠. 그래서 여자아이가 다른 걸 제안하고 있죠. 뭐 하자고 제안합니까? 영화 보라고. Go watch a movie. 그래서 영화 보러 간대요? 안 간대요? 간대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언제? 방과 후에 뭐 하러 갈 계획이다? 영화 보러 갈 계획이다. 영화 보러 갈 계획이다. 축구한다.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겠고요. 여기에 I was playing to soccer but 그렇죠. But I can't 뒤에 생각된 말은 But I can't play soccer. 그렇죠. Play soccer. 그렇죠. Play soccer. Then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Then은 여러 가지 뜻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렇다면 그러면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렇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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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하면 네가 뭐 할 수 없다면 네가 축구를 할 수 없다면 Do you want to go to a movie? Go watch a movie and me? Sure. Sounds like fun. 자 그러면 sound fun 할 때 이 fun은 형용사입니까? 명사입니까? 당연히 형용사겠죠. 그러면 fun이 형용사로 쓸 뜻은 어떤 재미있는 됐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fun은 당연히 명사겠죠. 명사로 쓸 뜻은 재미 그러니까 like 어떤 것 어떤 것 같이 들린다. sound like fun 또 쓰니까 두 가지 표현 모두 다 알아주시고요. 전체적으로 계획을 묻고 답하는 짧은 대화를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2에서는 좀 긴 대화겠죠. OK. 마찬가지 채워봅니다. 타이머 2분 타이머 2분 네. 타이머를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1분 일단 안 빨리 짚 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맨과 워몬에 대화합니다 그래서 맨이나 뭐라 그랬겠니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no not no not any no not have no not haven't 갑자기 현재 완료 시즈에다 not 넣었나 no not yet not do 다 no not 뭐 이런거 아닐까 no not really 뭐 이런거 아닐까 뭔지 좀 있다 살펴보고요 특별한 건 없다 nothing 뭐 뭐 바꿨을 수 있겠죠 앞에 나왔던 거 특별한 건 없어 계획이 없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랬더니 뭐 then do you want to go watch your baseball game with me? I have two tickets 그랬더니 뭐 문이 뭐래요 sure what teams are playing which teams are playing 뭐 둘 다 되겠죠 근데 좀 더 좋은 건 which이겠죠 which teams are playing what을 써도 틀린거 아니죠 which teams are playing 그랬더니 the dragons and the unicorns are playing 그랬더니 몇시에 시작하니 what time does the game start when does it start what time does the game start what time does the game start it starts at 2 2세대 한 얘기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포 라임 플레이 to get to the 포 파크 본원 2세대 한 얘기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I want ok I'll meet you there at one OK 일단 전체적인 내용 파악 남자나 여자 이름이 뭔지 나옵니까 전혀 안 나옵니다 OK 그래서 제안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야구 보러 가자고 제안하는 사람은 man이야? woman이야? man man이죠 그러면 먼저 many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Saturday? 토요일날 계획 있냐 여자는 no not really 특별한 건 없어 예고 있습니다 then 그렇다면 Do you want to go watch your baseball game with me? I have two tickets 표가 몇 개 있다 주장이 있어서 남자가 여자의 관심이 있는 모양이죠 야구 보러 가는 데이트 신청하면서 OK 여자도 싫지 않은가 봐요 Sure Which teams are playing? 어느 팀이 게임을 하는데 The Drogans and Unicorns Tigers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라이온도 아니고요 여왕은 유니콘하고 있는데요 What time does it start? 몇 시에 있어서 시합은 몇 시에 시작합니까? 2시에 시작하지만 몇 시까지 갈 계획입니까? 1시 그래서 몇 시에 만나기로 했습니까? 1시에 만나기로 했죠 자 일단 본문에는 교과서에 어떻게 되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돼요? 2시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Satu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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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me No Not really 그렇습니다 같은 표현 Nothing special 특별한 건 없어 Not really Nothing special Okay 그렇다면 Damn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to go watch a baseball game with me? I have two tickets Go watch Go watch your movie Go watch your baseball game 뭐 그것도 가르치고 싶은가요? 뭐를 보러 가다 할 때 Go watch Do you want to go watch your movie? Go watch your baseball game with me? I have two tickets 그래서 물론 인추어, of course, which teams are playing? 어느 팀이 경기하니? which teams are playing? 안 되겠죠. which teams are playing? 뭐가 모인 의문물입니까? 의무사가 주워줘. which teams are playing? 그래서 the dragons and unicorns are playing. 라고 되면 안 되겠죠. the dragons and the unicorns are playing. 오케이 몇 시에? what time does the game start? what time does it start? what time does the game start? 그곳도 시작한다. it starts at 2, but i am going to go. i am playing to go. get. 뭔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한시까지. i plan to get to the ballpark, get to the ballpark. 도착하다가는 get to. i plan to arrive at the ballpark. by one. get to the ballpark. by one. 오케이 그래서 남노를 만날 것이다. i will meet you there. 남노를 만날 것이다. i will meet you there. at one. 이란 표현이에요. 오케이. i will meet you there. at one. 여기서 궁금한 건 뭐냐? not really ok. 첫 번째 궁금한 건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Saturday? 대신 바꿨을 수 있는 다 이런 표현이 무엇이 있는지. 뭐 많으니까 우리 배틀 붙으면 되겠죠? 먼저 하는 사람이 유리하겠네. 그 다음에 no man will leave you. then. 그렇다면.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Do you want to go watch a battle game with me? I have to pickets. Sure. Which teams are playing? 이거 무슨 시제지? 5 Blade? 현재 진행형이지. 그렇죠? 지금 이. 팀들이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네. 그러면. 현재 진행형 가지고 무슨 시제를 표현하고 있는지.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형 가지고 당연히 무슨 시제 표현하고 있습니까? 미래 시제를 표현하고 있죠?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 시제를 표현할 수 있는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The Dragons and the Unicorns are playing. 이 생겼었죠? They are playing. 걔들이 할 거야. Dragons and the Unicorns. 암만 기다려봤자. They are playing. What time does the game start? 자. 이거 무슨 시제지? 그렇죠. 이거 무슨 시제에요? What time does the game start? 무슨 시제에요? 현재 시제죠? 게임이 시작했습니까 현재? 아니죠. 그럼 현재 시제 가지고 무슨 시제 표현하고 있습니까? 왜 현재 시제 가지고 미래 시제를 표현할 수 있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starts. 마찬가지 현지 시제라고 있네요. It starts at 2. It starts at 2. 시작 안 했는데 미래 일인데 현재로 표현하네요. But I am playing to get to the Boopop by one. 1시까지. By one. 1시 전에. 1시 전에. Before one. 됐습니까? Ok. 그래서. I am meeting you there at one. 여기 there는 뭐 대신 왔습니까? Boopop. At the Boopop. I am meeting you at the. Where are they? They are going to answer. Where are they? They are going to answer. At the Boopop. So. Okay.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setting? What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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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have? For this Saturday. 한번 읽어볼게요. So. 무슨 계획을 놓고 갖고 있니? What plans? Do you have? What plans do you have? For this Saturday. What plans do you have? For this Saturday. What plans do you have? What plans do you have? What plans do you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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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planning to do? what are you planning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 마무리 해야지 그렇죠. What are you planning to do? 여기 빼야죠, 이거는.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is Saturday? 그렇죠. 지금 졸린다. 또 뭐가 있지? 네. 또 뭐가 있지? Do you have? Do you have? 아, 대신 쓸 수 있는 건가요? 어. Do you have some plans for this Saturday? 이거 하려다가 안 했는데 왜? 여기다가 왜 썸을 안 썼지? 의문문이죠. 그렇죠. 의문문에도 묻는 문장에 썸 쓰는 경우도 있잖아. 아, 저거는 그 뭐지? 그거. 건의료화야. 당연히 어떤 대답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을 때? 반드시. 예스라는 대답이 나올 거라 생각될 때만 물음표 했을 때 썸이죠. 이거는 진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한 거야. 당연히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묻는 거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 그렇습니까? 어쩔 거라고 생각하고. 응? 진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궁금해서 그냥 묻는 거잖아. 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냥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라고요. 어, 그럴 때는 일반적인 뭐나 뭐 있을 때 물음표나 낫이 들어있을 때 부정물이나 의문문에는 원칙적으로 못 쓴다. 애니 쓴다. 거꾸로 낫도 없고 묻지도 않을 때는 썸을 쓴다. 그거가 진짜 공부해서 묻는 거야. 그래서 썸 안 되고요. 네? 잠깐 좀. 그럼 안 보이면 다 됐냐? 진짜 안 보이시는 거야. 그러니까. What are you planning to do? 했으니까 넌 뭐 하면 되겠어?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aturda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피곤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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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really. 특별한 건 없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Which teams are playing? 뜻은 어느 팀이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인 줄 알았더니 어느 팀이 게임을 할 거니 미래 시제가 된 거죠? 네. 그렇죠? 왜 진혜경 시제인데 미래를 표현할 수 있죠? 왜 하고 있는 중이다가 하게 될 거다가 되었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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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어떤 경우,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어떤 내용일 때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가 뭐뭐 하게 될 계획이다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 어떤 표현일 때 잘 계획된 미래일 때 어? 아무 팀이나 뭐 추첨해가지고 갑자기 게임하는 겁니까? 미리 다 하기로 되어 정해진 대로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겁니까? 네.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무슨 시제 가지고 네. 현재 현재 진행형 가지고 무슨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 well planned future 표현할 수 있다. 모든 계획이 끝난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이번에는 몇 시에 게임이 시작할 것이니 라고 미래 시제인데 이번에 무슨 시제로 미래를 표현하고 있어? 어떤 경우에 현재 시제로 미래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랬더라? 진행형이 있대. 아니요. 뭐 이거 했다가 아닌 것 같으면 아닌 것 같고 이런 경우에 현재 시제로 미래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 아까는 무슨 future였어? well planned future였죠? 이번에는 뭐 상에 있는 거? 뭐? 뭐? 뭐 상에 있는 미래? fixed time table 상에 있는 미래 fixed time table 있는데 고쳐진 아직은 어때? 고정된 시간표 상에 있는 미래 고정된 시간표 상에 있는 미래는 무슨 시대로? 현재 시대로 뭘 표현할 수 있다? 미래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fixed time table 좀 보내달라니까 안 보내주고 있죠. 아직도 안 나왔어. 아직도 안 나왔어. 아 홈페이지에 있다고? 아니죠. 정신이 큰 시간표도 안 달고 교실 뒤에 묽진가? 나는 쉬었다. 여기 있는 묽지도 않았는데 여기 찍어서 오케이.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은 거기 있는 것들은 무슨 시대로 표현할 수 있는가? 현재 시대로 현재 시대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고정된 시간표상 정해진 시간표상에 있는 미래는 현재 시대로 되고 계획되어 있는 미래는 진행형 가지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무조건 이걸로 해야되는 얘기가 아니고 Which teams are going to play? 해도 된단 말이야. Which teams are going to play? Which teams are planning to play? 해도 된단 말이에요. What time is the game going to start? 해도 된단 말이야. What time is it going to start? What time is it going to start? 해도 되는데 비고잉투드나 비플레인투드로 써도 되는데 모상에 있는 거니까 딱 정해진 시간표상에 있는 거니까 비고잉투드 써서 길게 하지 말고 그냥 단순 현재 시대로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It is going 원래 어떻게 해야 된다? It is going to start. It is going to start. It is plane to start. 해도 되는데 어차피 어디 있는 거니까 타임 테이블에 있는 거니까 It starts 주변에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렇습니까? 여기다가 It is starting은 아니고요 It is that 반대로 해도 What What Which team Which team plays 는 안되고 Which teams are playing 이런 건 된단 말입니다. Meet you there 1 그래서 몇 시에 만나요? 1시 1시 키와분 몇 시 시작되는데? 2시 1시간 동안 뭐 치킨 같은 거 사고 먹었겠죠 준비하겠죠 볼 준비하겠죠 이렇게 해서 계획 묻고 답하기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엔 계획 말고 뭐 했더라 충고 묻고 답하기였죠 What should I do? I think you should 이런 거 였습니다 두 번째 대학 파트 여전까지 민간 채워봅니다 이번에는 4분 들이 테니까 밑에까지 다 채워주세요 여기까지 네 네 타이머 4분 타이머 4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선생님 깜빡할까봐 얘기하는데 오늘 숙제는 여기에 있는 나머지 빈칸들 끝까지 채워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그럼 Have you seen my science not good? No I haven't Didn't you put it on your desk? 네 그래서 Did you put it 이런 의문을 보고 낯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거 보고 무슨 의문이라 그런다 그렇죠 부정 의문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뒀으면 뭐라 그러고 Yes I did 두지 않았으면 뭐라 그런다 No I didn't 라고 대답한다 두지 알았었니 Didn't you put it on your desk? Yes I did But I can't find 이시겠죠 Mom I found my science notebook My science notebook was under the booth Good for you I think I think that you should tidy up your desk 그래서 tidy up을 보고 무슨 동사라 그러고 이어 동사라 그러고 your desk을 어떻게 해야 된다 tidy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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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 많이 했죠 오케이 그래서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뭘 찾고 있는데 무슨 노트북 사이언 노트북 찾고 있는데 원래 어디 있었는데 책상 책상 위에 있었는데 책상 위에 있습니까? 책상 위에 없고 어디서 찾았다? 책 밑에서 찾았죠 그래서 엄마의 친구는 뭐 해라 tidy up your desk 책상 정리 정보 좀 해라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맨과 워먼의 대화입니다 일단 뭐 둘의 관계는 모자 관계죠 장비에 엄마가 정리 좀 해라 그랬구요 그 다음 매니 지훈아 뭐라 그래? 그러니 어머니 어묵 철영아 뭐라고 해? 나를 할까 뭐 하던 어머니 철영아 뭐라고 그래? 차이션 시동거도 시간 좀 걸리네 시동거도 escola So, let's tell the truth. 그랬더니, 수빈아 뭐래? Mad at me. 한번 되겠네요. He is going to be really mad at me. 그랬더니, 피태야 뭐래? What better. So, what happened? You should tell him what happened. Okay. So, if it's right, you can do it. How do you do it? How do you do it? I love my brother's baby.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That's a very different expression.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반드시 외우세요.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I love my brother's baby.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인지도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뭐랑 뭐랑 합친 건지도 얘기 좀 해주시고요.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I think that. I think that. You should tell him the truth now. Yeah. I think you should just tell the truth. Okay. I think you should just tell the truth. Okay. I think that. I think that. But he's going to be really mad at me. I'm going to show. But he's going to be really mad at me. So, who cares? Be mad at me. Be mad at me. Be mad at me. But he's going to be really mad at me. Stilled. That's it. That's it. Stilled. What's it? Stilled. I'm not still in Stilled. But... That's it. That's it. You should tell him what happened. You should tell him what happened. Okay. You should tell him what happened. 또하며 남자아이가 브라더에 행동하는 모자를 잃어버려서 여자아이가 엄마네요. 그쵸? 엄만 것 같아요. 지이라고 안 써있는 건가? 엄마한테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I think you should just tell your brother. That's good. 형한테 진실이 말하는 명령을 해요. But he is going to be with him and me. My brother is going to be with him and me. 형이 스틸이 뭐 뜻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you should just tell him the truth 와 관련된 속담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스틸이 여러가지 뜻인데 여기선 뭐 뜻인지. 그 다음에 you should tell him what happened. 그쵸? 이것도 두 문장으로 쪼개줄 줄 알아야 되겠죠? 그쵸? 두 문장 쪽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래서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바꿨을 수 있는 거고. What do you think I must do? 아. What do you think I must do? 와우. 창의적인데? What I have to do? 뭐. 또. 뭐. 또.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아. What do you think? 뭐. What do you think? 얘야. 내가 지금 기태야. 뭐 물어보고 있는 건지 알아? 어? 이거 얘기하라고. 어? 어?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대신 수 있는 게 이렇게 있다고. 어?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어? What can I do? 어? 좋네. 또. What can I do? 말고 또. What should I do? 어? 또. Tell me what should I do. Tell me what. I should do. 아. What I should do. 아. What I should do. What I should do. 와. 모르는다. Tell me what I should do.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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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Can you give me some iPhone? 이런 거 안 했을까요? 이런 거 안 했을까요? 이런 거 안 했을까요? 어? 좋습니까? 오케이. 상대방에게 충고 묻는 표현들. 그래서.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그래서. 기태야.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모드왕이 뭐였더라? 아. 네. 너무 잘해. 응. What do you think? Do you think? Doggy. What I should do? What should I do? 어. 아. What I should do. 간증 공부 대꾸라고. 하트 질라고. I know. 아. 솔직히 힘듭니까? 각각. 가끔씩 힘들어요. What should I do? 라메.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게. What should I do? 라메. Do you think? What should I do? 합치면. What I should do. 된다고. 이거야. 주요 부분은 뭐? 간증 외국은. 언제 떨래. 간증 외국은. 너 중2 말부터 했어. 간증 외국은. 지금. 지금 좀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지. 엄마. 어? What should I do? What I do? 다 끝냈지? 네. 그런 표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I think that you should just tell in the truth. 그래서 you should just tell the truth 하고 관계된 속담이 뭐지? 어 그래. 영어 속담 방금 했던 속지가. 아. 돌아왔지mi에. 두게 찍어봤나? 권익스트리 닛 gird fully sure. THE Scap. 베스트 파티2. 아니스트 kini. 아니스트 kini 아니고 아니스트 k. 아니스트 kini. 아니스트 kini is 더 donné 팔으 씨. 그러니까 정직이 최고의 방책이다 아니스트 kini. 아니스트 kini 다 Sprinkle. 아니스트 kinithe best policy. 그 얘기 panel은 거 좋아했다고omin 때. 그러니까 you should kill the truth and take it out of the truth μου crowd 아니다. 대신 쓸 수 있는 속담을 고chu세요 할 수도 있어 문제에서. I think honesty is the best policy. 됐습니까? 그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But he's going to be really bad at me. 스틸이 뭔 뜻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됐습니까? 중요합니다. 스틸이 그렇고 또 일단 스틸의 다양한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you should just tell him what happened. 그래서 기태 잘 된다 했으니까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You should tell him what happened. 무슨 문장하고 무슨 문장으로 나눌 수 있지? What should you tell him happened? 왜 이렇게 생각하게 해? 뭐하고 뭐하고 없진 거야? What should you happen tell him? TVGSI는 지금 think지? believe지? guess지? suppose지? Tell지? 이거 뭐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니고 이거 중고장 나누면 뭐다? You should tell him 더하기 what happened. 이 what happened는 왜 직접 의문문인데 간접 문자문으로 바뀌면서 왜 어순이 안 바뀝니까? 의문사가 주어라서 안 바뀌는 거 했잖아. 대색임질도 해야 되겠지? 대색임질도 해야 되겠지? 대색임질이 준비되어 있어 맞겠지 뭐. 지금 이 과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문법이 어디에 있는 거냐? 여러분들이 어두운 걸 여기 보면 어디갔어? 문장에 종류 있지 이거 이건 열면 중3 문법이 아니라 중2 문법이라고 되어있을 거에요. 그렇습니다. 새로 올려놨으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거의 문법에 해당되는 것들 시제 다 끝냈고 욕은 하지 마시고요. 그렇습니다. 구정사 그 다음에 여기에 문장의 종류에 있는 게 뭐야? 이게 간접음을 간접음 배우지 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You Should Tell Me 하고 What Happened가 합쳐진 겁니다. 운이 일어났니? 너로 나한테 말해줘야 했는데 오늘 어순이 안바꾼다. 왜 울문사가 주워라도 오케이 이런 것도 살펴보았고요. 뭐 박수치고 그래? 운이님의 의미같아 네? 뭐래? 눈칼을 뜨고 눈에 딱 툭 아 왜? 네. 이거 손감 못 꺼졌네. 아이고 도망갈 준비가 다 되겠군요. 소고도 했습니다. 빈칸 채워 오세요. 숙제 됐습니다. 여기가